여기는 아이랑 지미 대기실 이어서 해요 제 파트 이어서 뜨거워지는 환영 귀여운 질투는 고해 줄 달린 니냐는 노 댄스 내밀스 나인 노래 예스 깁기 댄스 저 내일 바꿨어요 오로라 같지 않나요? 저도 이거 말고 이렇게 하려면 자 가자 귀엽다 끝 은채야 은채 동갑 지금 은채랑 동갑 은채랑 동갑 오늘은요 여름방학 컨셉 입는데요 여름방학에 놀러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여름여름하지 않나요? 제가 또 썸머즈잖아요 제 모자도 있다고요 은채 동갑 은채 동갑 은채 동갑 은채 동갑 은채 동갑 아 이거를 숫박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목 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자꾸 잼잼을 하는 거예요 잼잼을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짜잔 제가 첫 순서를 맡아서 방금 처음으로 촬영을 맡았는데요 여기 핑크색으로 살색을 했는데 오늘 의상과 잘 어울리지 않나요? 그죠? 그리고 오늘 모자를 썼는데요 제 얼굴보다 큰 모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모자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자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거 같아요 편하게 그냥 쑥 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진짜로 엄청 달려들어서 무서운 게 피났나봐요 야야야 이리 와봐 자 나를 찍을 사람 자 여기는 네 여행 그정도 여행 여기 쫌 깜빵해지 그런 것 같아 저희가 에서 자신감 여행 여행 나 여행 염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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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해야 해? 이게 무슨 소리야? 손님! 뭐 박을래? 손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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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! 너무 잘해! 아 진짜? 아 귀여워! 후! 후 이거 있잖아! 너처럼 귀엽게 조금만 더 살려줬으면 좋겠어요! 너무 좋아요! 족구기 아까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했는데 잘 나와요 이게? 눈 엄청 커 보이지 않아요? 그죠? 이게 뮤비에서 나오면 조금 그래 이제 마마에서 첫 공개하는 파로라가 녹화를 하고 오겠습니다! 진짜! 진짜 진짜! 진짜 진짜! 그럼 저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! 안녕!